비뇨맨 로블럭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숨바꼭질을 할건데 오늘은 그냥 숨바꼭질이 아니라 사물 숨바꼭질 저희가 물건이 되어서 숨어볼거에요 자 오피스로 가자 저희는 물건이 아니에요 저희는 물건이 아니에요 사물이에요 똑같은 말 아니야? 똑같은 말이에요 조금 달라요 물건을 선택할 수는 없는거야 야 누가 술래냐? 저요 아 야 빨리 숨어 자연스럽게 숨어야지 모른다 리아가 어 잉혀맨님 정숙이다 어 아니야? 컴퓨터로 변신했다 아 너 술라야 술라 아니구나 어 상자로 변신했다 아아 안 변신다 아하 오토북으로 변신했다 아아 왜그래 쓰레기통에 움직인다 와 이거 재밌다 닫았다 나와 우와 커피마을 치고 싶나봐 이거 아닌데 어? 커피 아닌데 그럼 뭐지? 커피나마 가서 마셔 노트북도 아닌데 어? 못찾쥬? 야고르주? 킹밥쥬? 못찾쥬? 아무것도 못하쥬? 아무것도 못하쥬? 눈빛 흔들리쥬? 공공 흔들리쥬? 하하하하 에이 의자 밑에 숨어있었는데 이겼다 바로 발밑에 초기였는데 이게 잘못 클릭하면 죽네 어? 이 여맨님이 술래다 하하 큰일났다 흥 충성 너네들을 학살하러 온 나는 인군입니다 여맨이 가운데서 골깍 떠는 중 어? 어? 음 어디 있을까? 이거 왜? 나 휘파람 어떻게 물지? 휘파람 왜 물지? 나 제가 여맨님 마음에 이런 거 못찾음 오케이 댕댕이 컷? 호크 댕댕이가 휘파람 불었길래 바로 컷트? 나도 휘파람 불었는데 부자연스러운 걸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있다 뭐 그런 어? 그러시겠죠 1분이나 남았네.. 살 수 있을까? 뭐지?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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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바로 뒤에서 움직였다! 넌 진짜 죽었어! 일로와. 와! 뛰어다닌다! 널 일로와. 널 일로와. 와! 완전 최신용 대표다! 널 일로와. 와! 잘 도망간다. 와! 이겼다! 아! 졌다! 잘못 클릭했어! 이겼다! 야 이거 술래 좀 어렵네. 니아가 술래? 야 이거 숨을 때가 많네. 얘들아 제발 힌트만 줘. 얘들아 이거. 이거 절대 못 찾으네. 이번에 진짜 리아가 못찾게끔 해보자. 아 난 벌써 찾은 것 같아. 내 이름은 탐정. 물건을 숨은 녀석들을 찾는 게 취미지. 리아가 막 진짜 똑똑한 게 위에서 지켜보네. 기간도 노력하는 겸 말이야. 이빨은 불어줄게. 일로와. 어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나 아래 있는 애가 사람이었어?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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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사람이었어? 사람인데요. 아 진짜 나 진짜 몰랐어. 이중, 이 노트북 중 하나가 사람이야. 에이. 설마. 이거 딱 봐도 이 녀석이구만. 에이 설마 노트북 중에 사람이 있겠어? 어? 옛날 건데. 어디인지 모르겠지. 너무 더 가지런한데? 비파람을 불어도 모르죠? 어디야? 어? 아, 너, 너 사람이었어? 누구 들이켰는데? 어, 누구 도망갔다. 뭐야? 어, 내가 들이켰었구나! 으아아아악! 너, 너 얼마 남지 않았어, 목숨이. 거기 밑에 있는다고 뭐가 달라질 거 같아. 달라질 거 같은데? 달라질 거 같은데? 못 누르죠? 못 누르죠? 멍청하죠? 바보죠? 가만있어? 가만있어? 목숨 밖이야! 에임이 딸리죠? 뭐 잡죠? 멍청 지나가버리죠? 가운드로 쏘. 대박! 가만있어줘! 아, 죽였다. 아니, 리아가 내 머리 밟고 위로 올라갔어. 아, 또 나야? 나 하이던데, 또? 아싸. 나, 나도 숨고 싶어! 아싸, 아싸.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이야, 여기 숨을 때 잔뜩 있네! 와... 야, 이거 리아 못 찾... 안 봐줄 거야. 리아 못 찾는다, 이거. 와, 나 진짜 완벽해. 이건 진짜 못 찾는다. 이야, 저 책 당당한 거 봐라. 저 책이 막 뛰어다녀! 이걸 어떻게 찾아? 뭐, 책 어디 갔지? 어? 어, 위사아!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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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아! 나머지 두 마리의 행방을 찾아 이겼구멜. 뭐야, 두 명 밖에 안 남았어? 여맨이랑 나랑? 내가 한 년 절대 안 걸릴 텐데? 아니, 저걸 왜 의심 안 하는 거야? 그러게, 왜 의심 안 하지? 뭐가 의심할만한가 내가 쭉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네 저기 있으면 좀 위험할텐데 이걸 못 본다고? 아니 평소에 저런 의자를 가지고 있나? 도망쳐 잡았다 대놓고 도망쳐도 못잡겠는데 도망쳐 야 너 저리 가 야 너 저리 가라고 아 야 왜 못 죽여 너 뭐야 너 왜 데리고 와 너 왜 데리고 와 저리 가 가만히 있어 여매나 데리고 가 와 이거 이거 잡는 사람 힘들겠다 아 또 너야 어 또 너야? 와 선택 받았다 야 이거는 뭐 완전 그거네 이거 왕따 게임인데 이제 알았어? 와 여기 한 명만 더 있으면 완벽할 것 같은데 아 이거 둘 중에 안 놀이란 말이지 아 잡았다 잘하는데 뭐야 여맨이가 잡혔어? 응 나 관전중인데 아주 와 얘는 뭐야? 이거 쓰레기줄에 파쿠르를 하는데? 야 저 위에 옥상에 올라갔다니까? 얘는 포기해 나 왜 잡아야겠어 어 어떻게 했어 아 정치 좋다 자동차도 파쿠르 시도하고 있는데 흐흑 recording 근데 못 타지요? 으어 오 Springs 지금은 2명 남았습니다 저는 2명 남으신저씨ieren 우 이러고 이야 여기저히 그거라고 여지 그거라서 에픈 의자! 이거가? 바로 발견하네 의자? 대박! 잡혀줘! 아아악! 아 리아도 한번 숨는 거 보고싶다. 너무 불쌍하네. 드디어 숨는 거다. 각오하세요! 아 내가 술래야? 그렇죠. 오케이 이번 술래는 로복스 써야겠다. 내 로복스 아이템은 너네들이 위치를 밝혀주는 전구가 있어. 화해! 무려 3번이나 쓸 수 있다고? 허어양! 허어양! 한번 전구를 밝혀 볼까? 탑! 파괴당했어. 뭐가 없어. 잡아봐. 이 전구 뭐하는 건데? 오 근데 어 sätt 오 오 쒜끼룰 오 자azzi 오 마이크 이 게임기 시디 오 야 우선가 들어가면 어떻게 누를까 오 야 오 야 진짜 재미있게 나시는거 오 예옹 비굴 비굴 너무 작아 거기서 뭐해 거기서 아니 여기 그건데요 회전 초밥집인데요 위에 레일 타고 음식이 돌아다녀요 회전 초밥집이야 아 그냥 다 작은걸로 변신했는데 클릭을 못하겠네 왕 도망쳐 회전초밥집인가봐 음식이 움직여 위에서 음식이 움직여 진짜 회전초밥이 있어 진짜 진짜 꼴 봤네 저거? 방가방가? 방가방가? 나 어딨는지 모르잖아 방가방가? 자 게임 디스크였구만 바로 코앞에 있는데 깜빡 아 의자였어? 계속 한 날이 있었음 어쨌든 이렇게 사물 숨바꼭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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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